고교쿠 덴노는 제30대 비다스 덴노의 증손녀이며 오시사카노이코 히토노의 황자의 손녀입니다. 594년에 비다스 덴노의 손자인 아버지 진우왕과 김메이 덴노의 손녀인 어머니 기비노의 메미코 왕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. 어릴 때 이름이 다카라라서 다카라 황녀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서는 황등여왕, 제명여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. 33대 스이코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나타난 여성 덴노이며 655년에 37대 사이메이 덴노로 다시 즉위하여 두 번 왕위에 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. 참고로 스이코 덴노는 아스카 문화시대에 백제왕족의 순수한 혈통을 이은 일본 최초의 정식 여왕이었습니다.